네 안녕하세요 리비르 입니다 아까 내가 들어온 데가 어디였지? 들어온 데를 굳이 나가고 싶은데 안보이네 일단 그냥 아무데나 나가자 어이씨 건너 가려고 했었는데 세상은 쉽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구만 저쪽 건너편에 나가 하나 더 있네요 저걸로 나가 방어구 풀세트를 만들어봅시다 아마 나가 방어구가 마법보호가 있겠지 어 렉 걸린다 진짜 렉이 오죠 오죠 황혼의 숲 싫어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죠 렉이 심해요 렉이 아주 심각할 정도인데 확실히 이거 지도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진짜 그리고 저거 저 탑 저 마법사는 지난번에 제가 저거 공략 아무 공략도 없이 싸우다가 뒤졌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공략 보고 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냥 닥치고 돌격해 가지고 졌었는데 이번에는 꺼무이키의 공략을 좀 착실히 읽어 가지고 꺼무이키는 항상 꺼무이키긴 한데 대신 공략 같은 건 좋아 게임 공략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꺼무이키 그럴 땐 꺼무이키가 또 아니야 켜무이키야 켜야돼 켜 어 이거 챙겨가면 좋다 이거 이끼이끼들 나중에 이거 쓸모있다 이거 어이씨 뭐야 방금 저 스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표창 날리면 되는데 오 또 황금사과 오 좋지 싹 민호나 차고요 이쪽이지 수리검이 최고야 수리검을 찬양하라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위험했다 이거 방금 어디있냐 저기있다 오 막 주변 지나가면서 얘네들을 막 때리네 대가리를 때리면은 해결됩니다 끝 나가빈을 8개 7개니까 하마하마 더 어 저기 또 위에 있다 아래도 있고 어디잡을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가자 청크 너무 넓히면 골치 아프다 호박이다 호박도 챙겨갑시다 아 좋다 좋아 호박 EMC 달리지 역시 일반 그거니까 버섯은 워시 구름 흥 가빈이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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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의 숲이 옛날에는 꽤나 퀄리티 있고 뭐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대단한 모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황홀의 숲을 안넣어도 퀄리티 있는 모드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황혼의 수업은 너무 오래된 역사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능 넣고 하다보니까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서버 같은 데서 운용할 때 황혼의 수업을 운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서버 메모리 할당을 너무 많이 쪄어 먹어 일단 그건 그거고 가기 전에 수리나 한번 하고 갑시다 서버 메모리 할 때 어디있냐 위에도 적어있어가지고 어두운 야 나 여깄다 어디가냐 얘 도망가는 것 같아 오 깜짝이야 도망간다는 말 취소 도망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악명이 여기까지 퍼졌니 얘 계속 도망가 나한테 안 싸우려고 해 이거봐 나랑 얼굴 안 마주쳐 나랑 얼굴 안 마주쳐 나갈을 두 번 이상 잡으면 원래 이렇게 되나? 원래 이렇게 되나? 덕분에 겁나 내구도 소모 많이 됐네 절반 이상 남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오케이 여쭈거나 이거 지금 준비됐고 나 이거 또 어디다 버리고 왔냐 지작대 지작대 혹시나 아까 처음 나가 쪽에다가 두고 왔나봐 없어 어? 밑으로인가? 어? 아 얜 방어부가 두개밖에 없구나 이런 괜히 열심히 많이 먹었네 니 비닐 좋더라 난 그러면은 이제 저 열리나? 아닌데 아직도 이게 닫혀있는데 늪의 도끼를 뚫어라 6롤리마인이 저게 뭘까? 캐너피 로브 91림 저 91은 뭔데? 도대체 아니 이거 이걸로 처리를 해야 이게 뚫리나? 그러면은 잘록은 할로 언덕에 있는 붉은 무저 고블린을 처리하십시오 일단은 이제 리치 잡으러 갑시다 이제 드디어 쟤 왜 떨어져 뒤져 백은 잘 챙기거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일단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부터 봅시다 열리면은 이제 퀘스트 터링 퀘스트는 완료된거고 원래 퀘스트 터링이 안되면은 안 열리잖아요 저 보호막이 보호막이 뚫리는지 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꺼무이키 켜무이키 여기 보고 공략을 찾아봐서 전투를 칠도록 합시다 어 들어가지네 잠시만 어두우니까 횃포를 좀 준비합시다 이거 잠깐 지루어주면 필요없으니까 집어넣고 이거 잠깐 지루어주면 필요없으니까 아 역시 표창은 짱이야 일반 바닐라라면은 미쳐날뛰면서 이걸 다 챙겨가겠지만 지금 모르팩이라도 이건 좋은일이다 어차피 EMC 덩어리긴 하지만 이미 내가 또 가지고 있었네 화염구 그냥 이것저것 좀 탐험을 봅시다 오 경험치병 야 EMC있어 잠시만 아 생각해봐 이미 경험치 올려주는 것도 이미 가지고 있구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